아름다운 도시바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수가 제 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에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답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덧난 나를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에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대성당의 시대가 대성당의 시대가 대성당의 시대가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이라고 우와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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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은 엮어 우유 대성당의 시대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과자들 이 집은 이 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